어린이들에 의한, 어린이들을 위한 나라, 어린이 직업체험관 키자니아에 현대제철의 지속가능한 기업 정체성을 담은 친환경 제철소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안전무와 유니폼을 착용하고 친환경 제철소에 들어서면 오늘의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요. 하이, 반갑습니다. 키자니아 현대제철 친환경 제철소에 오신 여러 분을 환영합니다. 리뉴얼된 친환경 제철소는 철의 원료인 철광석과 석탄을 직접 만져보는 기존의 체험을 넘어 철의 우수한 친환경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놓은 것이 특징인데요. 철의 우수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이제 본격적으로 철 역할을 하는 클레이로 차체를 만들어 무게를 재보는 환경 차체 연구에 돌입합니다. 이런듯 철이 친환경적인 두 번째 이유 단달만 더 가벼운 철도 같은 차체는 자동차 연료를 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 만들어진 차체를 미니카에 입혀 트랙을 달리게 하는 주행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빠르게 달리고 가벼운 차량이 그만큼 더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체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이 차체를 제거한 뒤 모형을 전기로에 투입해 재활용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철강 컨트롤 센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허리들이 철강 공정 컨트롤 센터 시스템을 통해서 철의 제작과 생산 과정을 배우게 되고요. 여기에서 철의 리사이클이라든지 철의 자원 재순환 그리고 철은 친환경적인 자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 배움을 통해서 미래 세대 어린이들이 철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재활용과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컨트롤 센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은 어린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영상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철의 순환 과정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더욱 높였는데요. 현대제철은 철강 연구원이라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철강 소재의 우수한 친환경성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철강으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세상 미래 인재와 함께 완성하겠습니다.